4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4월의 암송 구절인 요한일서 4장 11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빌리포서 3장 4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한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미함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교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사도바울의 대차 대죽표와 같습니다 바불은 장부의 한쪽에 예전에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적어놓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 베냐민지파 혈통이라는 것, 바리세인이라는 자부심 그가 받은 최고의 율법교육 또 종교적인 열심 등을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단 하나만 적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대차 대조표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도 의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화롭게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고 얻고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그러 같이 연약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 인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